5월 16일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첸시안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토네이도와 달리 이번에는 생생한 순간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이슈 포인트만 뉴스 채널입니다. 허베이성은 중국의 북쪽 지역으로 베이징과 텐진을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네이도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있어 자연현상에 대한 놀라움을 줍니다. 이러한 토네이도 현상은 최근 중국에서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기상학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기상이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